근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 책은 성공이온, 돈 영향력 있는 인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대신 근기와 강한 직업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장애물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성공을 정의하라. 이 책은 독자들이 사회적 규범이나 외부의 검증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공을 정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책은 자신의 열정, 가치 열망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관계없이 전심으로 추구하도록 가르칩니다. 성장 마인드 개발. 성장 마인드는 개인적, 직업적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학습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도전을 받아들이고 피드백을 구하며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여기도록 장려합니다.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라. 성공에는 종종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수반되지만 그 위험은 계산되고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레슨에서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재적인 보상과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계산된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우리는 기회를 포착하고 자신의 안전지대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3기. 실패는 성공을 향한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실패를 소중한 학습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실수를 반성하고 필요한 조정을 하고 좌절에 직면했을 때 인내할 수 있도록 음료합니다. 강력한 직업 윤리 하면. 성공을 위해서는 노력과 헌신이 필수적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에게 강한 직업 윤리를 기르고 규율을 지키며 목표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일개워줍니다. 성공은 종종 오랜 시간 동안 일관되고 집중된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강력한 지원 시스템 부축. 이 책은 성공이 영향력 있는 인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강력한 지원 시스템 부축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이 교훈은 지침과 경력,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들로 우리 자신을 둘러싸도록 권장합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 성공에는 끊임없는 학습과 적응이 필요합니다. 이 교훈은 호기심을 유지하고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며 변화에 열린 자세를 갖도록 장려합니다. 민첩성과 적응력을 유지함으로써 끊임없이 진화하는 보전과 기회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개발.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말과 글 모두에서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명확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주의 깊게 경청하며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가치에 충실하라. 마지막으로 이 책은 우리의 가치와 성실성에 충실할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진정한 성공은 외형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원칙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자신에게 충실함으로써 우리는 성취감 있고 의미 있는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